사순 제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김덕헌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비친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약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님에게 넘겨 미친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사무가고 있는데요. 종종 본당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신자분들과 함께했던 기억, 주일학교 아이들과의 만남 등. 우리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건 과거가 지나가버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을 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과거는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고,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나의 과거이자 미래이다. 기억은 나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 있던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예전에 비해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음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생일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큰일 나겠죠.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신부님들이 위사 시간을 잊는 것도 치명적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해둡니다. 한 번 더 각인시켜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목상해 보았습니다. 비유 속에 두 종이 나옵니다. 만 탈렌트를 빚진 종과 그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종입니다. 만 탈렌트를 빚진 종이 세물하기 위해 임금 앞에 끌려왔을 때 그가 엎드려 빌자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의 동료도 엎드려 청했습니다. 하지만 만 탈렌트를 탕감받았던 종은 자신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조금 전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만 탈렌트의 만분의 일도 안 되는 백테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 탈렌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종은 어째서 자신에게 백테나리온을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자신도 누군가의 앞에 엎드려 빌었던 비참한 처지였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자신이 비굴한 처지를 잊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때이죠. 그런데 사순 시기는 우리가 용서받는 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서를 촉구하는 때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주어야 할 때이지요. 타인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보금에 나오는 매정한 종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용서함에 있어서 인생 가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큰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느님처럼 타인을 용서해 주는 자비로운 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김덕헌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